하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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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마다 연이언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런데 주중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주말에는 비가 와서 태풍과 비가 와서 산을 못오고 하다가 오늘은 그래도 비도 안오고 해서 산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상 북동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렇게 참나무와 소나무가 어쩌다 한 그룹씩 섞여있고 또 다른 활력수 어린 나무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자라고 있고 또 땅에는 이렇게 바위 덩어리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능이 나기에는 100%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이 가쁘도록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능이 버섯은커녕 독버섯조차도 하나 안보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버섯포자들이 빗물에 씻게 내려가서 버섯이 안핀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올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위에 능선위에는 혹시나 무슨 식용버섯이 있을까 기대를 안고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링링때부터 요번에 거쳐간 태풍까지 올라올 때마다 지리산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고 지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독버섯 하나 없이 깨끗한 와중에 그나마 식용버섯인 다발방패버섯이 비를 맞고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에는 버섯 보리라는 희망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바닥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합니다. 그 흔하게 올라오는 독버섯조차도 하나 안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식용버섯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것 같습니다. 간혹 깨꼬리 버섯은 보입니다만 예전처럼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피어났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정말이지 버섯이 귀해도 너무 귀합니다. 할 수 없이 깨끗한 식용버섯이라고는 이 깨꼬리 버섯 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채취해다가 요리에 써야 되겠습니다. 만나려면은 줄렁이를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깨꼬리 버섯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능이버섯이 이렇게 줄로 난 걸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능이버섯이 이렇게 줄로 난 걸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많이는 그냥 흔한 독버섯조차도 하나 안보이고 그나마 깨꼬리 버섯도 많이 난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버섯 나가면은 깨끗합니다. 땅이 아주 조금만 잡버섯 하나 없이 깨끗하고 여기서만 이렇게 깨꼬리 버섯이 줄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올해 정말 버섯 흉년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어렵게 능이 나는 자리를 찾아왔더니 벌써 썩어버렸습니다. 아휴 너무 아깝네요 우리는 정말 버섯 만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예전에 여기서 능이를 대량으로 땄던 곳인데 다른 잡버섯조차도 없어서 그리고 여기를 얼마 전에도 태풍 오기 전에 한번 왔다 갔었는데 그때는 능이가 올라온게 없더니 태풍 두개 올라오면서 주말에 비가 와서 주말에 비가 와서 주중에는 출근하느라고 못오고 쉬는 주말에는 태풍이 와서 못오고 결국엔 이렇게 썩은걸 보게 됩니다. 크기도 상당히 컸었는데 너무 아깝네요 너무 아깝네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그래도 능이 냄새는 맡아 봅니다 근데 이제 썩다 보니까 간장 썩는 냄새 밖에 안 납니다 전번주에만 비가 태풍이 안왔어도 몇개는 따는건데 올해는 이걸로 능이는 꽝입니다 썩은 능이만 보고 그냥 돌아서 있기에는 너무 미련이 남아서 주변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예전에는 전혀 나지 않던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좋습니다 포장 밑에 있는 포장은 긁어서 다시 묻어줘야 몇년에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 아직까지 상태가 좋습니다 이정도면 백숙 한 마리 해 먹을 수 있겠는데요 아 멋집니다 그래도 올해 능이 맛은 보고 지나가기 생겼습니다 죽은 소나무에서 소나무 잔나비 걸상이 유생이 유생이 붙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크면은 아주 엄청나게 큰 크기로 자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생이 되어서 아직 어리네요 여기는 등산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사람들 눈에 언제 띄어서 따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좀 더 자라면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섯 산행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